이젠 헤어스타일도 패션인 시대가 왔다. 스타일리시한 연출부터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헤어관리 팁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번화가 최근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미용실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딱 맞는 헤어스타일이 따로 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 연출 팁을 알려주실 박철 헤어디자이너. 기본적인 네 가지의 얼굴형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스타일이 여기 가운데 있는 약간 얼굴 달걀형에 가까운 내추럴 스타일이에요. 헤어스타일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것은 모두 얼굴형이 다르기 때문.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얼굴형에 맞춘 헤어 연출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못 찾았다면 얼굴형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 피부색 역시 헤어스타일 선택의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 쉽게 얘기하면 위에가 컬러가 어둡고 밑에가 베이스가 밝은 컬러예요. 그래서 위에가 어둡게 되면 약간 축소된 느낌이 얼굴형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얼굴을 조금 더 환하고 갸름한 형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 부분이 좁고 볼이 통통한 여성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공개. 피부가 남들보다 하얗다면 머리색도 밝게 헤어 얼굴이 더욱 화사해 보인다. 또한 동그란 얼굴의 경우 짧은 기장의 단발머리가 재기업. 볼살을 갸름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질감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수대의 모량은 한 10% 정도? 너무 많이 치게 되면 단발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끝쪽에 있는 라인 쪽을 한 10% 정도만 없애는 거예요. 머리 끝에 웨이브를 주면 큰 얼굴도 보정 가능. 손질법에 따라 연출되는 이미지는 천차만별. 얼굴 앞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씨가 얼굴형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고 연출이 더 가능한데 더 세련된 머리가 나올 수 있고. 헤어스타일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 볼륨 있는 앞머리는 좁은 이마를 가려줌과 동시에 멋스러움을 더해준다. 좀 답답하고 어두웠던 게 밝아지고 산뜻해진 느낌? 마음에 엄청 좋아요.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변신 남자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고객님의 얼굴형은 약간 갸름한 형인데도 턱선이 약간 있는 형이에요. 그래서 앞쪽이 약간 너무 답답함에 무거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위를 조금 가볍게 하고 오늘은 갸름하나 약간 스타일에 약간 변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턱선이 강한 남성은 자칫 날카롭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머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 근데 벌써 끝났어요? 아우 설마요 끝나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요 이제 스타일링이 남아있잖아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위해선 가르마를 한쪽 방향으로 넘기면서 손질하는 것이 포인트. 그걸 한번 보세요. 헤어스타일과 함께 바뀐 이미지. 패션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되게 시골 소년 같은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뭐 당장 무대에 올라가도 손색 없을 정도의 머리로 된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밝혀주는 헤어스타일에 자신감별 상생. 오늘만큼은 TV 속 연예인 부럽지 않아요. 저의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찾게 되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변신하세요. 수많은 남성들의 고민 탈모. 완벽한 치료법이 없는 가운데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즘 머리가 가려운 것 같고 자꾸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면 이제 좀 스킬링 한번 받아볼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름진 모발과 두피 간지러움은 탈모의 초기 증상 중 하나. 무엇보다 평소 잘못된 관리가 증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두피 상태에 따라 탈모 진행 정도가 결정되는 만큼 정확한 원인 진단은 필수. 이런 불금증이나 이런 노폐물이 지속적으로 두피에 남아있게 되면 탈모의 원인이 되고. 탈모의 주 원인은 비듬과 각질. 염증과 두피 불금증도 주의해야 한다. 각 증세를 방치했을 경우 어린 나이에도 탈모가 진행 가능. 최근엔 여성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 그렇다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평소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 영양제 공급도 좋은 예방책. 하지만 머리에 쌓여있는 각질, 피지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데. 그런데 아니 이 기계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두피에 묵어있는 두피 각질과 노폐물 그리고 피지 분비물들을 불려주는 스티머 기기입니다. 예민한 두피에 뜨거운 물이 직접 닿을 경우 손상의 우려가 크다. 때문에 두피에 무리가 가지 않게 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 두피가 좀 시원해졌고요. 이렇게 해서 두피 각질이 좀 더 많이 제거됐으면 좋겠네요. 약 30분 동안 스테인 마사지를 통해 노폐물을 불렸다면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할 차례. 그런데 올바른 샴푸법만으로도 탈모가 예방 가능하다? 모발하고 두피에 물을 충분히 2분 정도 미지근한 물로 적신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만큼 양을 덜어서 충분히 거품을 내서 2분 정도 지우개 정도 지우는 힘으로 충분히 문질러주신 다음에요. 처음에 시작했던 물보다 물의 온도를 낮춰서 좀 차갑게 해서 충분히 2분 정도 헹궈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품을 헹굴 때에도 마사지를 하듯 부드럽게 문질러야 두피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데.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샴푸도 똑똑하게 골라야 한다.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비듬제거 샴푸를 먼저 사용. 한 달 후 탈모 예방 샴푸를 이용해야 효과가 더욱 좋다. 또한 콩, 들깨, 율무 등 단백질 함량이 많고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곡물 섭취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리 후 두피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붉고 기름졌던 관리 전과 달리 하얗고 깨끗하게 바뀐 두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속적인 관리만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샴푸법으로 집에서도 그렇게 샴푸하고요. 관리를 좀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헤어 연출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서울의 한 사무실. 얼깃보기엔 평범하게만 느껴지는데. 그런데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길이부터 색, 모양까지 다양한 이건 가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가발이 많던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가발 토탈샵이에요. 어, 설마 있는데 원장님도 가발? 저도 지금 가발을 쓰고 있는데요. 가발에 대한 모든 전문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 가발 좀 보러 왔어요. 더 이상 가발은 머리 숱이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엔 패션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 와보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아는 언니가 이렇게 부분 가발 정도로 쓰는 걸 봐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고 상담받으러 와봤어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는 패션 가발. 단점을 감출 수 있는 것은 물론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도 변신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일단 가발은 수제가 있고 그리고 기계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인모는 드라이와 가발 펌 염색이 다 되는데 인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도 되지 않고 펌 염색도 하나도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의 자연스러움이, 자유스러움이 덜한 거죠. 수제 가발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머릿결이 특징. 자연스러운 연출이 최대의 장점이다. 하지만 질감이 퍽퍽한 인조 가발은 착용감이 좋지 않다는데. 수제 가발의 경우 손님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색으로도 변신 가능. 모발이 엉키지 않게 찬물로 세척해주면 몇 년이 지나도 새 가발처럼 관리할 수 있다. 집에서 관리하실 때는 모발은 밖에서 영향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활용해 주시고요. 새로 자라는 머리 때문에 자주 염색을 한다는 사례자. 넓은 이마도 콤플렉스라는데. 정말로 가발 착용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님이 염색이 지금 많이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맞춰서 이 부분도 커버도 되고 앞머리도 연출이 같이 가능한 걸로 제가 한번 권해보려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발 색과 동일한 가발을 고르는 것이 포인트. 요즘엔 편의를 위해 헤어핀만으로 착용할 수 있는 가발도 출시. 그야말로 가발도 진화 중이다. 원하는 가발을 골랐다면 얼굴형에 맞게 손질을 시작. 수제 가발의 경우 헤어드라이어로 세팅까지 가능.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점점 가발 착용 후 모습이 궁금해지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기에도 너무 자연스럽고 색깔이랑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길이랑 이런 것도 직접 잡아주셔가지고 더 제 머리처럼 잘 됐어요. 확 바뀐 외모. 무엇보다 자연스러움은 본인 머리라 해도 믿을 정도다. 면접 모임 등의 특별한 날에도 가발이 안성맞춤. 혼자 하기 힘든 헤어스타일도 손쉽게 연출이 가능하다. 바야흐로 이제는 가발 전성시대. 가발로 멋지게 유사하세요. 이젠 헤어스타일도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오늘부터 더 똑똑하고 아름답게 머리를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